시즌 첫 승일 뿐만 아니라 매치패 거의 12연패인가를 끄는 것 같아요. 오랜만에 이기는 거랑 아까 3세트 이겨나갈 때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. 이긴다는 느낌이 너무 오래 있고 있었는데 기분이 너무 유례 없이 전례 없이 좋고요. 그래서 이거에 다시 익숙해지지 않고 싶다. 아니겠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이걸 도파민으로 잘 사용해서 계속 발전하는 그런 팀이 되고 싶다.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신인 출전도 있었고 이런저런 게 있었는데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진짜 이번 한 해 최고로 기쁩니다. 저희 새로 처음 출전한 원딜 친구한테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 이렇게 첫 경기인데 좋은 경기력 보여줘서 LCK에서 너무 고맙고 다음 경기도 좀 잘 준비해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질문이 좋네요. 제 생각에는 반등의 계획이 어떤 특별하게 됐기 때문에 폭발적인 반등을 하고 있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이게 언제든지 터질 준비가 좀 돼 있었는데 사실 오늘도 터진 건 아니에요. 이제 빡 맞췄기 때문에 아직도 불안한 점이 많지만 그게 계속 엇박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엇박을 잡아주는 원딜이 좀 그런 역할을 해 준 것 같아요. 이제 원딜이 굉장히 솔리드예요. 원딜의 교과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상식적입니다. 진짜 원딜이라면 이 포지션이지.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. 여기서 정말 빠져야지. 이건 죽을만 했지. 그렇게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솔리드함이 있으니까 팀원이 그걸 집안으로 기반으로 잘 잡아서 어떤 운영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더 규합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승리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아까 두두 선수가 원딜한테 되게 고맙다고 했는데 물론 당연합니다. 원딜 너무 잘해주고 있고 스윙인들도 안 떨고 잘해줬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이렇게 딱 합이 왔을 때 다섯 명이 딱 왔을 때 이때까지 버텨주고 계속 맞는 건 맞다고 믿고 틀린 거는 이제 거르는 그런 복잡한 작업을 계속 해온 두두, 커즈 그런 베테랑들한테 너무 고맙고요. 오늘 불독과 관빈이도 진짜 굉장히 잘했습니다. 태현 선수가 저는 이제 못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. 왜냐하면 제가 바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태현 선수가 잘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. 잘했고요. 근데 이제 다만 경기장에 왔을 때 좀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. 약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스스로 풀어내고 그 트리거를 스스로 알아내서 결국 해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기장이든 스크림이든 솔랭이든 다 물론 동일할 수는 없더라도 동일시 하면서 되게 자유롭게 자기 기량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태현 선수는 언제든지 1군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최근에 보여준 태현 선수의 모습은 약간 좀 그걸 벗어던지지 못한 느낌이라서 일단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태현한테 이제 조금 더 2군 같은 데서 캐리를 하다 보면 혹은 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준비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각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. 그래서 지금 오늘 보여준 느낌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불 선수가 더 이제 팀원들을 규합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저도 아직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스크림을 아무리 잘하든 솔랭을 아무리 잘하든 결국 대회에 왔을 때 그 실력을 그대로 출력을 수익 능력을 가져올 수 있냐가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결국 자기가 다 해내야 됩니다. 그 트리거를 농심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쉽지 않고 저희가 이제 농심을 이기면 이제 2연승도 연승이라고 불러도 되나요? 어쨌든 연승을 타고 거기서 이제 선수들이 지는 건 많이 경험했잖아요. 이기면서 얻는 다양한 감정들과 그 흐름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 가지고 꼭 이기고 싶은데요. 농심도 당연히 무조건 이겨야 되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치열할 것 같아요. 일단 연패를 좀 오래 했는데 연패를 하는 과정에서 좀 최근 들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연습할 때 좀 제 실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연습 과정에서 좀 망한 적도 많고 좀 불안불안했던 적도 많고 당장 어제도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연습을 할 때 좀 불안한 모습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리세트를 딱 시작하고 좀 한 3분? 3분 정도? 5분 정도 진행하고 보니까 라인전을 그래도 뭔가 오늘 개인적으로 저한테 느끼는 생각이 오늘 좀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. 뭔가 잘 풀리는 것 같다.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 가지고 뭔가 그동안 최근에 느꼈던 뭔가 저한테 개인적인 불안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벗어던지고 다시 전천히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하고 1세트 끝났을 때는 저희가 아쉽게 지긴 했지만 충분히 뭔가 이길 수 있다는 감정을 받았고 2세트를 시작하고 초반에 잘 풀렸다고 생각해서 뭔가 이대로 가면 뭔가 흐름상 별로 나쁠 게 없다. 바텀이 좀 초반 2세트 때 약간 좀 힘든 매치업을 봤던 것 같은데 그거를 잘 버텨내고 상체에서도 뭔가 기분 좋게 시작해서 충분히 이길 것 같다고 생각을 받았고 3세트에 갔을 때는 딱 그냥 팬픽이 완료됐을 때 이거 저희가 뭔가 연습가전에서 준비했던 픽들이 다 나왔던 것 같아서 자신 있게 이겼던 것 같습니다. 1세트가 종료했을 때 제가 느낀 점은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걱정한 것은 졌으니까 진 이유를 찾잖아요. 이게 좀 위험합니다. 어쨌든 결과는 졌으니까. 그래서 진 이유를 근데 잘하고 있던 분으로 딱 찾아버려서 그 잘하고 있던 걸 바꿔버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지거든요. 이 우려에 많이 빠져요. 어쩔 수 없고 사람은.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만 범하지 않을 수 있게 왜 졌는지 간단한 파악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이제 리게임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떤 변화를 줄 거고 리게임을 안 하고 판을 아예 새로 통틀어 바꿔버린다면 이런 게임을 하게 될 텐데 뭐가 자신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. 1세트 패배 원인 물론 많죠.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늘 이 3세트는 엄청 잘해줬지만 영웅 중 한 명이었지만 이태영 선수가 1세트 때 태영 선수가 약간 갚지 않게 좀 긴장을 했나 봐요. 그래서 라인전 단계에서 영향력이 빠져있는 구간이 너무 길었고 이제 근데 말리면 질 수 있어요. 저도 되는데 이제 대패를 하면 안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대패까지는 안 갈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심적 압박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 장면 있죠. 아지르가 실수를 했어요. 또 이제 EQ에서 이제 궁으로도 이렇게 바텀 쪽으로 상대방을 넘기려 했는데 그게 이제 완전 바구처럼 돼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멘탈이 나가서 약간 공황 느낌으로 아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이제 하다가 갑자기 상대방한테 가서 죽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런 것만 수정하면 되겠다. 그리고 심지어 이제 급한 조차도 이태영 선수가 후반부에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막 딜도 잘 넣고 집중 되게 잘 했거든요. 그래서 이거 그렇게 변화를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좀 스트레스 유지하고 오늘 폼 괜찮으니까 오늘 진짜 이길 것 같은 날이니까 그냥 다들 이대로 다시 가보자. 근데 살짝 지 부분만 좀 더 수정해 볼게.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선수들이 되게 단단하게 잘해준 것 같아요. 어 그래도 아직 부족한 점이 좀 있습니다. 저희가 오랜만에 온 또 이제 물이 들어왔으니까 노를 적을 수 있게 이번 물은 놓치지 않고 집중해 보겠습니다. 뭐 이제 심심해서 코멘트 하자면 2세트랑 3세트 뱀픽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많이 졌다고 생각해요. KT가 준비를 되게 잘한 것 같고 이제 진뱀픽인데 그걸 이겨준 선수들이 게임 파악을 너무 잘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 내가 승부를 걸어야 할지 어느 순간은 좀 리스크 줄이고 리턴도 줄여서 좀 찐따처럼 단단하게 해야 할지 그런 스트레스 배분을 바로바로 잘해준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고 계속 이런 행복이 찾아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겠습니다. 응원 함성 소리가 아직도 좀 남아있더라고요. 강동이 12연패를 했는데도요. 아직도 응원을 해주시는 강동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네. 오랜만에 뭔가 이렇게 이기는 기분 느껴서 좋고 꼭 다음 경기랑 이제 다음 주에 있는 마지막 경기도 이제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